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포크로드 포크 밥 먹을 때 찍어먹는 포크고 이 로드가 길 포크길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포크길 포크로드는 1인칭 몰입형 분위기 게임 당신의 임무는 환경을 관찰하고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사용하여 레벨을 통과하는 것이다 각 퍼즐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주위를 잘 관찰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공포게임인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할게요 새 게임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마우스 자클리 WA3 아주 심플하네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갈리는데 그림이 있고 왼쪽 오른쪽 그죠? 이쪽으로 가볼까 오 여긴 와 여기 안 열리네요 이쪽으로 가는 길 어머나 그린 옛날 저택을 침략해서 군인들이 지내는 그건가 보네 점령해서 저 위에 깃발 있잖아요 일본국 깃발 2차 세계대전인가 과일 배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구요 바이올링 하고 있네요 오 멋있다 깜짝이야 게임을 해보겠습니까 기사가 서있네 여긴 뭔가 생수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어로 가볼까요 설마 내러 치는 거 아니겠지 그냥 출구로 나가네 그냥 나가면 되는군 죄송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돼 왜 물어보신 거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무조건 해야되는데 왼쪽 못가 닫아놨어 우측으로 무조건 해야돼요 생수 한잔 먹고 정신 차리고 합시다 한번 근데 여기도 출구는 출구인데 뭔가 퍼즐 하나가 생겼다 이거 다 채워되는 거야 설마 하나 둘 셋 넷 한 30개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좋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아 수학 아 7,8에 57에서 48인가 본데 맞지 맞지 맞아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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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숫자 빼고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전화기가 있네 따로릉 따로릉 어서 어서 전화 받아둬라 뭐야 어머나 어머나 이거 왜 깨져 몇 번이나 전화벨 아 이걸 어떻게 세고 있어 전화벨 몇 번을 세고 있어 누가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로 가볼까요 7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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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야 틀렸네 5답 집중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식이구나 1 2 3 3 4 5 5 6 7 7 이번에 7개인데 이번에 진짜 7개인데 랜덤으로 바뀌나보네 진짜 7개인데 진짜 7개인데 이번에 맞네 맞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뭐야 그림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인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폴레옹인가 훈남이시네 어 잠깐만 그림 개수도 물어보는 거 아니야 2 3 4 5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을 주고 아니 이번엔 또 첫 번째 그림이야 첫 번째 그림에 찌르는 검 시미터 시미터 시미터는 그 뭐랄까 약간 하막 그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 아닌가 찌르는 검일 것 같은데 그죠 약간 뭐랄까 그 펭신검 같은 거 보통 그런 거 많이 들던데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장군들은 맞을 거야 틀렸네 정답이 근접했지만 아직 미흡해요 시미터였어? 진짜 시미터였어? 아 이게 시미터야? 아 어머나 시미터 정답을 알려주니까 좋네 궁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답을 아니까 공부가 되는데요? 더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흥미진진해 빠져들고 있어 공부가 되는 공포 게임 어 뭐? 뭐 주러 가라고? 물음표가 있는데 아 왜 또 아 또 뭐 이상한 짓 하려고 물음표? 유리가 깨졌는데 아 아 뭐야 누구야 나와 가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가뿡지 당했으니까 맞다고 해줘야지 맞다 맞다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요 내가 그래도 한때 2.0이었는데 시력이 뭐야 이 호박은 할로윈데이인가? 아직 멀었는데 더워 죽겠거든요 날씨 아직 할로윈데이 올라오면 멀었거든요 여기 호박 몇 개나 미쳤니? 장난쳐? 100개? 설마 100개 딱 해놓으려고 99개겠지 100개 딱 맞춰놓지는 않았을 거야 이걸 누가 세봐요 진짜 호박을 말하는 거예요 틀렸나본데 가요 갑니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번째 이제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힌트로 드릴게요 아 또 틀렸어? 뭐야 둘 중에 하나 아니었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머나 여기 호박은 몇 개나 있나요? 0개 아 이거 잘 봐야 되는구나 벽도 벽지 잘 봐야 되네 저기 아깐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저렇게 당하게 해놓은 것 같아 트릭을 쏘는 것 같아 해피 호박 데이 호박은 몸에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혈액순에도 좋아요 호박죽 맛있어요 호박 샐러드도 맛있어요 담배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요 태양에서 담배 한 번도 안 펴봤는데요 담배는 100회 무이카답니다 펴서 저을 거 1도 없어요 안 좋은 거만 했죠 남한테 피해도 주고 어머나 아 왜 때려 이거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때려 폭력적이야 이 사람들이 담배 안 펴 어머나 이분이 피게 생겼는데 그냥 가야지 어? 안 가지는데 이리로 가볼까 어? 그냥은 안 가지는데 이분한테 줘야 될 것 같다 피샘 어휴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 건가? 통과겠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맞춰지고 있어요 신선한 공기 유지 프레쉬 에어 에어 프레쉬 아 뭐야 너무 느림? 피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앉는게 없는데? 이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속도가 똑같아요. 달려진거 없어. 레이저는 몇개? 콜스였던거 같아. 맞았다. 충분히 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눈이 밝아요? 이거 개수 물어보는거 아니다. 이번엔 얼마나 촘촘했나요? 물어보는거 아냐? 어? 또 얘 레이저를 물어보네? 이번에도 일곱개야. 뭔가 조금 많아 보였는데 일곱개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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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실행하면 발전합니다. 고롬고롬 뭐지? 상자가 있네? 카메라? 어? 뭔가 무선표가 되어있는데? 찍어? 어? 여기도 무선표가 있는데? 어? 뭔가 뜬다. 뜬다. 그쵸? 여기? 플라로이드? 어? 여기도 있는데? 아.. 뭔가 비치면 뭔가 나오나본데? 마지막 플래시의 색상은 무슨 색인가요? 시안? 민트색? 파란색? 비슷한 계열이잖아. 빨간색을 해줘야지 알 것 같은데? 파란색 비슷했는데? 파란색이었어 그치? 아.. 시안인 것 같기도 하고 시안이 약간 민트색이거든요? 아.. 맞췄어. 멋진 사진 뭐죠? 아.. 최후의 만찬 뭐 그런건가? 사람들이 좀 괴로웠는데? 어머나? 나 말고 또 다른 테스터가 있나? 검정? 브라운? 눈 색깔 어떻게 되냐고요? 아.. 나.. 내 눈? 내 눈 검정.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니.. 후드 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이? 아우!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확실하게 빨간색. 다음.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아.. 피자 추가하면 맛있쥬? 상큼하죠? 아.. 아.. 달리다. 달리다. 아우.. 하와이안 피자 몰라? 구운 파인애플이 얼마나 맛있는데..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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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키는 없어. 그냥 달리다. 계속 달리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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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는 결코 이 질문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우.. 네.. 어렵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두려워요. 두려워요. 어이, 황소씨. 황소가 두려워요. 뭐지? 이거 뭐다 말지? 겉만 주고 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절반 왔다. 조명 전원 공급 장치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되지 않는 경우. 어두워요. 전명 장치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뒤에서 누구... 오만. 깜짝이야. 입이 열려 있었나요? 이빨 있던데? 웃고 있던데? 틀렸어?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 인가요? 아, 다크 앤 다크? 아... 아... 제대로 못 봤어요.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쪽, 왼쪽 뒤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았다고 해줘요. 입을 열어다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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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데? 랜덤으로? 이 신이 일관성이 없네? 열려 있었다. 확실히 열려 있었어. 제대로 봤어. 자, 통과.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갑툭튀를 할 건가 본데? ... 불꽃놀에... 아니... 누워면 안될 것 같은데... 몇 명인가요? 맞네 몇 명인가요 여섯 명이었던 것 같아 다섯 명이 하기엔 조금 적었어 여섯 명 정도 H.O.T 보단 잭스키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괴물을 뿌립니다 틀렸어? H.O.T였어? 난 잭스키스인 줄 알았지 1,2,3,4,5,6 여섯 명이다 이번엔 진짜 진짜 여섯 명이다 이번엔 이번엔 진짜 제키다 제키 은지엄만 여섯 명이었어 방금 아니야? 다섯 명이었다고? 다섯 명이었다고? 여섯 명이었는데? 확실하게? 1,2,3,4,5 아 다섯 명이구나 장우 형만 다섯 명이었구나 오케이 통과 그렇게 어렵지 않죠 very easy 놀리키지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왠지 conseq2 해이 빠 빠 빠 4 빠 5 빠 6 빠 7 빠 10바 11바 12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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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 제대로 완전 한번에 틀렸어 11개야? 11개였다고? 12바 맞았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돌쑡날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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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정확하게 12 오케이 분명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여 얼라려? 이분은 왜 죽었어? 누가 그를 죽였나요? 기 혼자 죽은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죽였구나 아 이 사람이에요 후레쉬를 들고 있었어요 도망가는 게 수상해요 범죄 현장 조사 이제 증거를 채취해볼까? 왼쪽으로 갔어요 누가 그를 죽였나요? 잠깐만 황소? 사람? 황소 맞지? 아 니미 죽임? 둘 다 아니야? 아하 헬블레이드같이 생기셨나? 난 두 분 다 마찬... 두 분 다 범인이야 한 달씩 때리고 갔어 내가 볼 때 좋아요 지연 도착 어 맞지 뭐지? 빨간색이 또? 과일? 신생이네 뭐야 과일이... 아 과일 먹고 죽였어? 아 뭐야 바뀌었네 그림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 아하 오케이 오케이 게임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아주 꿀잼이야 당신은 셜록 홈조 마켓이 훈련합니다 그럼 내가 위버니까 월라리야? 왜요? 이건 또 TV가 지지지거린다 킨다 아 뒤에 누가 오나 본디? 아 안녕하세요 달리다 동영상 속 다각형은 무엇인가요? 헤타곤? 팔각형? 헤타곤은 아마 칠각형일걸요 그죠? 팔각형 헤타곤 팔각형이었던 것 같은데 헤타곤인가? 아 팔각형 갈빵지팡을 못하겠네 어 맞았어 화면 화질에 불평하지 마세요 아 틀렸나보다 헤타곤이었나보다 어 왜 때려 멍하게 서있지 마세요 이번 애가 런이야 그러면? 동영상 팔각형인지 칠각형인지 아예 도형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틀렸네 틀렸네 도형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 없잖아 없어 없어 도형이 그거 왜 아까 팔각형이라고 했는데 왜 틀린다고 그랬지?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 일단 통과 여러분의 성과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어머나 서랑 얼굴이 있는데? 머리 동동구리구리 떠당기는 그 머리 아닌가? 뭐야? 수성이야? 어? 어? 어느 폐를 이뤘나요? 폐? 폐를 이루? 내 심장을 이룰 뻔? 맞혔나? 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손이 두 개다? 뭐지? 왜 게임을 시작을 안 하지? 손이 두 개밖에 없다? 어? 뭐야? 마우스 우클릭하라는 건가? 어? 뭐가 있다 아 여기서 눌러야 되구나 뭐라? 알러리? 아 이리로 가라는 거겠지? 어? 문이 안 열리는데? 또 있네 아 여기서만 클릭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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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손이 없었어 맞았죠? 또 다른 레벨에 통과되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자 이제 한 줄만 채우면 돼요 웃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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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왕스마일 스마일 얼굴 스티커 몇 개나 있나요? 1 2 5 3 4 10개 안되는데? 5 6 한 9개 됐다 뭐야 다 사라졌는데? 7 8 9 9개 갔다 그죠? 잠깐만 이거 하나 사라졌어 이거 사라져서 9개인 것 같아 원래 10개인데 각티가 되게 뜬금없다 틀렸네요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안녕 1 1 2 3 4 5 5 6 7 5 5 5 5 5 5 5 6 6 7 5 그리고 제 바닥에 있는 건 웃는 모습이 아니었죠 찡그린 거였죠 그래서 저건 치는 게 아닌 거고 5 5 5 당신은 어둠을 물리칠 겁니다 이미 매우 많이 많이 물리치고 온 것 같은데요 5 5 6 6 6 6 7 7 8 8 9 10 10 10 10 10 10 10 12 15 16 15 15 15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우 보물상자가 비었나요? 네 답은 뻔한 줄 알았는데요 보물상자가 뭐 있었나? 어머나? 어머나? 뭔가 있었다고? 없는데? 비었어 으응? 더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뭔가를 또 집어넣었겠지. 그지? 뭐야? 왜 여기가 열려? 아, 여기? 이쪽? 이쪽? 또 틀렸어? 더욱 명확하게 설명 더욱 명확하게 이것이 화살표인데 이것이 그냥 있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스티커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화살표여서 있는 줄 알았지?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알았지? 이것은 뭔가 잠겨있지 않은데도 안 열리네? 스티커가 화살표여서 있는 줄 알았지? 스티커가 화살표여서 있는 줄 알았지? 스티커가 화살표여서 있는 줄 알았지? 하이? 하이? 오우! 후후후후후 하이 몇 번이나 웃음을 몇 번 해도 되나? 크 흐흐흐흐흐 흥? 흐흐흐흐흐흐흑 다섯 번? 틀렸어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가요? 여섯 번 썼다고? 메롱하고 닫아버리는데? 몇 번이나 웃음을 들으셨나요? 못 들었는데? 그냥 6이라고 합시다 맞았나요? 이제 4개 남았네?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레알? 아직 4개 남았는데? 어쭈? 어쭈어쭈어쭈? 어이구? 어? 어이구? 어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나요? 스물하나 같은데 스무개 같기도 하구요? 스무개? 틀렸어! 그 과정을 성취한 것을 잊으셨나요? 잊어버렸나요? 스물한개였나요? 그 기사 없어졌네? 스물한개요? 스물한개요? 자 두개 남았다 인내의 결심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2라운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극뽕을 믿니? 극뽕을 믿어야 됐어 하도 속아서 이제 너무 자신감이나 재물 당한 것 같은 메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못 믿겠소 이번엔 사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오른쪽으로 가서도 죽었었네 믿어보마 오우 라스트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고롬고롬 위버니까 하이 벨라니 벨라 서치 서치 파인 고웨이 뭐야 고양이도 있네 가장 친구는 누구인가요? 나는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조금 더 좋아해 매력있어 뚱뚱이 보고싶다 내가 이사를 가서 못 본지 오래되네 나이스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당신이 크리워지기 시작했어 유명한 그림이구요 유명한 그림이구요 아이콘 무서워 이 게임이 공포게임이라는걸 잊으셨군요 네 잊었어요 아하 아따아 겁내 크시네 콜옥 게임이였군요 어 뭐라하루 축하합니다 마지막 레벨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아까 다 끝난거 아니였어? 또 있어? 또 뭘 얼마나 놀래키려고 이 게임 맘에 드시나요? 네네 어? 뭐야 둘다 얘야 아 뭐야 둘다 얘 맘에 듭니다요 네 어? 반짝반짝반짝 고생하셨어요 별만 드셨네요 깔끔하게 기록 일반 엔딩 땡큐 시멍 아우예웅 약간 중국사람이 만들었나봐요 계속해서 다른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문장은 있나? 아까 왼쪽에 갔었죠? 노멀엔딩 오른쪽 가볼까? 왼쪽 가볼까? 오른쪽 가볼까? 똑같네요 반짝반짝 좌측 하나 우측 하나 똑같다 일반 엔딩 다른 방식으로 하면 뭐 배드 엔딩도 있나봐요 보통 공포 게임이면 퍼즐이 어렵다든지 스토리가 굉장히 난해하다든지 길을 막 꾸아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포감을 주면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려고 막 하는 그런 공포게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게임은 뭔가 산뜻하게 8번 추구 스타일로 이렇게 루품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유머러스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 잘 만들었네요 퍼크러드였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쿠의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위바 영상에서 만나요